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꾸는 꿈들은 때때로 우리의 미래 특히 재물운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꿈 해몽은 단지 믿거나 말거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망과 무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꿈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여러분의 재물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의 강력한 신호인 꿈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는 꿈입니다 이 꿈은 당신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는 과정을 상징하며 곧 좋은 결과와 풍요로움을 암시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익어가는 모습은 재물운의 급격한 상승을 예시하며 특히 열매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해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색이나 빨간색 같은 화려한 열매는 특별한 재물의 기회를 크고 맛있어 보이는 열매는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갑이나 돈을 찾는 꿈입니다 이 꿈은 재물운의 상승을 예고하는 길몽으로 특히 길가에서 지갑이나 돈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꿈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재물의 유입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의 증가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견되는 기회나 성공적인 투자의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황금색 물건을 보는 꿈입니다 황금색은 전통적으로 부하 번영 성공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황금색 물건을 보거나 소유하는 꿈은 개인의 재물운이 향상될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며 이는 곧 재물뿐 아니라 명예나 지위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황금색 물건을 선물로 받는 경우 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우호적인 지지나 도움을 통해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오르는 꿈입니다 물고기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요소입니다 물에서 뛰어오르는 물고기의 꿈은 재물운이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크고 화려한 물고기가 나타나는 꿈은 큰 재물이나 사업에서의 성공을 예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투자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뛰어오르는 모습은 개인의 창의력이나 잠재력이 풍부함을 상징하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이나 금은 보아를 발견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매우 직관적으로 재물운의 상승을 암시하는 꿈으로 특히 보석이나 금, 은 같은 귀중한 물질을 발견하거나 받는 꿈은 큰 행운과 불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나 루비와 같은 고가의 보석을 발견하는 꿈은 특별한 성취나 큰 성공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나 발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의 강력한 신호인 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재물운을 상징하는 꿈 해몽에는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내면의 바람이 반영되는 다양한 요소와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